안녕하세요 또순이에요 오늘은 호식이 두마리 치킨에서 나온 땅콩 카라멜 치킨과 텀방콩 멘보샤 이렇게 4개 먹어볼거에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후라이드 치킨 냄새가 나요 먼저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카라멜 소스에 찍어가지고 소스는 약간 끈끈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가위나 소스는 소스는 다 BruX 소스가 다 möglich 여러분 cancer 소스는 지금 기분이 좋음 여러분 카라멜 소스 뭔가 먹어본 맛이에요 과자 중에 카라멜 소스맛 나는 과자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안나 근데 되게 달달하고 고소한 편이에요 다음은 멘보샤 말랑말랑해요 멘보샤는 스위칠리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국물이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국물이 정말 맛있었어요 국물이 너무 맛있더라구요 약간 카라멜 팝콘 맛 같기도 하고 애기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쉽다 고추냉이 맛있다 달콤한 고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앵보샤도 카라메소스에 한번 찍어먹어볼께요 앵보샤도 카라메소스에 한번 찍어먹어볼께요 이번에는 소금에 찍어먹어볼께요 이번에는 소금에 찍어먹어볼게요 고춧가루를 모두 마실거에요 소금에 찍어먹어먹을께요 소금에 찍어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소금이 들어있는데 호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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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이번에는 딸기 오징어 너무 조용해요 저는 쌀가루를 다 먹겠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있는 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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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farian, 고추냉이를 뺄다. 계란에 뺄우라이 Anion 요리가 남야돼요. 이것은 고추와 다 버섯. 아이콘. 저럴은 고추와 고추냉이를 마셔야지.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맛있다. 바삭바삭 볶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짠!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빵콩 카라멜 치킨이 약간 생소한 조합이어서 너무 궁금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특히 멘보샤도 진짜 부드럽고 새우살도 가득 들어있어서 완전 취향저격이었어요.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